송현민씨입니다. 제 친구는 4년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올해는 6학년 담임임을 맡았대요. 비유법에 대해 가르치는 국어시간이었습니다. 친구는 칠판에 선생님은 꽃처럼 예쁘다라는 예문을 적었어요. 양심도 없죠. 비유법을 쓸 때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해요.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원관념, 꽃이 보조관념이죠. 그래서 친구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선생님과 꽃의 공통점이 뭐지? 그러자 한남 학생이 손들더니 말했어요. 시들어요. 양심 없는 행동과 딱 맞는 결말이었어요. 아, 통피한 사연이네.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최윤지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중딩 때 저희 가족은 외할아버지의 제사 때문에 외할머니 집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그렇게 제사가 모두 끝나고 밥을 먹고 사촌동생들과 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동생 한 명이 언니, 방금 바닥이 흔들리지 않았어? 라고 물었어요. 아, 그건 내가 뛰어다녀서 그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도 방금 땅이 흔들렸다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날 뉴스에 나왔던 지진이었어요. 그렇게 지진이 아니냐며 동그랗게 눈들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명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 한 명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휴대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진 났어. 빨리 내려와. 물어줄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먼저 택시 탔어. 하지만 그 지진은 금방 멈췄고 아버지는 한동안 가족들의 눈짓밥을 드셨어요. 혼자 도망갔구나. 자, 신총국은 임재범에 살아야지. 제목은 중국집입니다. 고3 야자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희격이 왕성하던 시기, 저희 학교에서는 야자가 시작되기 전 저녁 시간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허용이 됐었어요. 아, 오늘은 또 뭘 먹을까 고민하는데 교실 뒤쪽에서 한 무리 아이들이 이미 중국 음식을 시켰더라고요. 아, 우리도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해서 바닥에 떨어진 나무젓가락을 주워서 거기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 여보세요? 아, 중국집이죠? 아닌데요. 네? 아, 중국집 아니에요? 젓가락 보고 전화드렸는데 중국집 아닙니다. 젓가락집입니다. 싫어합니다. 저는 평소에 SNS 맛집을 검색해서 다니는 걸 좋아해요. 요즘에 뭐 너무 많이 다니신 분들이 많죠. 그날도 아내와 함께 방송에 나온 갈비 맛집으로 갔어요. 역시나 사람들이 많았죠. 기다리는 줄이 되게 많더군요. 그런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적다가 보니까 제 바로 위에 신동엽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것 봐라. 네가 신동엽이면 나는 서장훈이다. 저는 혼잣말을 하며 그 밑에 서장훈이라고 적었어요. 제가 서씨거든요. 그냥 뭐 그래갖고 제 뒤로도 여러 명의 대기자들이 이름을 적더라고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신동엽씨! 하고 대기자를 불렀어요. 저를 비롯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웃었죠. 신동엽씨. 그런데 그때 벤 차량으로 체격 좋은 아저씨가 뛰어가더니 문이 확 열렸고 와우! 언빌리버블! 진짜 신동엽씨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머 진짜 신동엽이야? 야 진짜 신동엽이야! 아까 그 사람이 진짜 신동엽 했나봐! 다들 경악하고 있는데 신동엽씨가 스윗하게 웃으면서 갈비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다음 대기자를 불렀죠. 소장훈씨! 소장훈씨! 아주머니 호명에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모두가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키가 163이라 소장훈씨라고 자꾸 부르는데 차마 저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찌그러져 있었죠. 근데 아주머니가 아휴 갔나 기다리다가 다음 대기자를 또 불렀어요. 박보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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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다리다가 다 어디 간 거야? 정막이 구르고 역시나 예상대로 박보검씨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상하다며 아주머니는 다음 대기자를 또 불렀죠. 마동석씨! 마동석씨! 제가 장난치고 나서 뒤에 오신 손님들 몇 명이 저처럼 연예인 이름을 쓴 것 같았어요. 아마 진짜 신동엽씨가 나와서 다들 주능이 틀어서 못 나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연예인 이름 포레이드가 계속 끝나고 저와 다른 대기자들은 또다시 대기자명단에 본인 이름 세 글자를 적었답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이었습니다. 모처럼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놀다가 개구리 뻗듯 앞으로 넘어져서 손목과 발목을 삐끗하여 며칠간 결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못마땅히 하시며 하루 종일 시집 못 간 노처녀가 행시적인 게 뭐냐며 폭풍 잔소리를 퍼붓고 계셨고 그런 엄마의 닭다리에 저는 머리가 터질 지경이어서 그럴 때마다 엄마를 피해서 한의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은 것이지만 사실 한의원 원장님이 응팔 최택을 닮은 훈남 원장님이어서 오 최택을 닮았다고? 최택이 바둑? 바둑?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의원을 다녔어요. 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날도 원장님은 언제나 다정하고 자산하게 치료를 해줬습니다. 테니스를 치다가 다치셨다고 했죠? 클럽 가서 했네. 클럽 가서 앞으로 넣어요. 테니스를 치다가 저도 테니스를 가끔 치는데 쉬운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다음에 치시더라도 꼭 몸을 잘 풀고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훈남 원장님 앞에서 클럽 갔다가 다쳤다가 마르게 창피해서 둘러댔어요.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자 코트는 위에 걸어두시고 누워보세요. 저는 침대 머리맡에 높은 곳에 코트를 벗어놓고 걸어놓고 침대에 반듯하게 넣었어요. 진료실에는 원장님과 저 그리고 간호사까지 이렇게 3명뿐 조용한 가운데 원장님이 제 손목과 발목에 침을 녹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걸어놓은 제 코트 속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뾰라롱 그 알림소리를 드는 순간 머리가 쭈뼛 쏘고 온몸에 솜이 쫙 겹쳤어요. 왜냐하면 손목과 발목을 다친 이후로 문자가 올 때마다 확인하기 힘들어서 발신자 문자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지도록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모르겠네. 이런 게 있어요. 이때 문자다. 엄마면 어떡하지? 그때 조용한 진료실에 정확한 휴대폰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쟁이 마귀 할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문자 내용은 방구석을 돼지우리로 만들어놓고 이놈의 지집에 어디로 튀었니? 너 또 잘생긴 원장 꼬시러 한의원 같지? 시집도 못 가고 춤만 추러 다니다. 손모가지 발모가지 침이나 꼽고 그 원장이 참 좋다고 하겠다. 이왕 간 김에 정신 차리니 차리는 침이나 큰 걸로 놔달라고 해라. 엄마 너 꼴 보기 싫어 안양 이모네 간다 싸돌아 다니지 말고 집이나 치우고 있어라 아이고 이 늙은 화상아 너무나도 정확한 발음의 음성 서비스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을 잃게 하는 침을 맞고 싶었습니다만 이미 망실사는 다 뻗친 상황이었고 진료실은 다시 조용해졌을 뿐 원장님과 간호사님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생생하게 들었을 텐데 그런데 침을 다 맞고 나서 한 눈을 나오려는데 원장님이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다음엔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오세요. 화병 클리닉이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모두 솔로였어요. 그런데 술을 먹다가 친구 하나가 제안을 냈습니다. 야 크리스마스 때 여자 한 명 데리고 나오기 내기할래? 안 데리고 오는 사람이나 이 게임 참여 안 하는 사람도 그날 술값 내기 어때? 자존심에 일단 코를 외쳤지만 그날 이후 제 걱정은 늘어갔습니다. 술값이 어마어마할 게 뻔한데 술값 낼 사람이 아마 제가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야 여자면 되는 거지? 딱 그거면 되는 거지? 거듭 확인을 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제일 한가한 엄마에게 엄마 오는 시간대? 이 사람이 라고 물었고 엄마가 시간이 된다고 하셔서 같이 나갔습니다. 아니 진짠가 이거? 솔직히 엄마랑 오면서도 그깟 술값 그냥 내가 낼까 수천 번 고민했지만 아무래도 그깟 술값이 아닐 것 같아서 전 엄마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 세 명이 데리고 온 파트너들도 전부 엄마 아니면 할머니였어요. 호기롭게 그 게임을 제안한 친구마저도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가족 모임이네요. 그렇게 조치에 저희들은 가족 동반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 위로했습니다. 옆에선 영문을 모르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을 정말 건전하게 노는구나. 엄마 정말 감동이야. 다음 모임은 또 언제니?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요. 익명으로 보내신 분 이별 타이밍 제 친구의 일화를 좀 써보고자 합니다. 본인 얘기겠죠? 화창한 주말 친구는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맛있는 갈비를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가는 남친의 차 안에서 느닷없이 이별 통보를 냈어요. 우리 헤어져. 그만 사귀자. 에? 뭐? 왜? 왜? 그냥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려고 한 지 꽤 됐어. 제 친구지만 나쁜 여자였어요. 아니 네가 네가 날 버려? 어? 울먹이던 남친의 친구는 갑자기 차를 미친듯이 몰기 시작했어요. 네가 네가 날 버린다면 나도 널 버릴 거야. 그러더니 시외 시외각 푸르른 논과산이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친구는 설마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지? 어?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한참을 달린 뒤 갑자기 차는 맨 농로 옆에 끼익 멈춰섰고 남친은 친구에게 말했어요. 내려와! 치사하다. 여기서 내리라고? 네가 날 버렸으니 왜? 나도 널 버릴 거야. 친구는 속으로 하! 뭐 이런 아 내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내리면 어떻게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친은 갑자기 다시 급출발을 했습니다. 친구는 에이! 아우 괜히 놀랬네 그냥. 아우 그래 어떡해. 날 여기다 버리겠어. 안심했지만 남친은 여기서 네가 너무 쉽게 돌아갈 것 같아. 너도 한 번 당해봐. 널 버릴 거야! 아우 진짜 찌질하게 왜 그러냐. 아 나 저러니까 차이지. 그리고 또 달렸어요. 친구는 하! 너 이런 부른 미친 자식이 다 있어. 하면 미친 듯이 창밖을 보며 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길을 외워? 길을 돌아가는 길을 외우는 거야? 한 10분을 더 달린 후 친구는 산길 오는 소사육장 앞에 버려지는 고려장을 당했습니다. 고려장? 고려장? 친구를 내려놓고 남친은 내가 널 버렸어! 내가 널 버렸다고! 이러면서 지 혼자 가버렸대요. 다행히 스마트폰 덕에 콜택시를 타고 백 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지만 친구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다시는 남자랑 헤어질 때 차 안에서 이별 통보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대요. 신청곡은 스웨덴 세탁소에 버려진 것들. 네. 김시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집에 들어가는데 처음 보는 강아지가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쟤도 모르게 술을 채웠습니다. 야! 이 개쓰키야! 야! 이 개쓰키야! 맞는데. 그런데 왜 왜 왜 왜 불러! 하면서 왕 남동생이 뛰쳐나왔어요. 딸 개쓰키야! 야! 서두야! 와! 짧고 강력하다! 야! 하두! 하두 그렇게 불러갖고! 네! 아우! 세상에! 그냥 개쓰키야! 우리 동네 중고 물품 가게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동네에 중고 물품 가게가 새로 오픈했어요. 겨울에는 난방이 필요해서 그 가게에 난방기를 사러 갔습니다. 사장님 난방기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난방기는 여기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 난방기는 어떤가요? 따뜻합니다. 그럼 난방기가 따뜻해야지. 근데 저거 거기 회사가 망해가지고 고장 나면 그 AS가 안 되는데 아 AS가 안 돼요? 그럼 이쪽 난방기는 어떤가요? 따뜻합니다. 근데 그거 틀어놓은 집에 전기요금이 3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물론 그냥 전기요금이 아니라 그냥 누진세가 붙어 가고 그래요. 아 그럼 이거 말고 저기 난방기는 따뜻합니다. 근데 저 난방기 위에 보면 살짝 그을린 게 보이죠? 전에 커튼에 불이 붙어서 그런 겁니다. 아 그럼 아우 왠 찝찝해서 못 사겠네요. 뒤에 서서 지켜보던 사모님이 참다참다 사장님께 화를 냈어요. 아니 당신은 물을 팔겠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그냥 어떻게 팔어 그러자 사장님이 양심 고백 덕분에 하 고백자가 들어갔죠. 고백 덕분에 전 아무것도 안 사고 나왔고 그 가게는 두 달이 지나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신청곡은 싸이의 솔직히 까고 말해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왔어요. 지금은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말다툼을 하세요. 그리고 늘 할머니가 옳은 말씀을 하셔서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 하세요. 그날은 저녁때 두 분이 소파에 앉아서 6시 내 고향을 보고 계셨습니다. 준비된 내용이 끝나고 TV 화면에서 리포터가 얘기했어요. 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귀가 어두우신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디라고? 아우 당신은 방금 전에 나온 것도 못 들었어요. 할머니는 답답하시다는 듯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성! 전혀 다르잖아. 뭐야. 근데 뒤에 할아버지가 대답하신 게 더 웃겨. 아.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럼 정서윤씨의. 사연 하나 읽어드리죠. 정서윤. 안녕하세요. 계란 한판을 앞둔 결혼 정년기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갓 100일은 넘기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진실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 자꾸만 단어들이 헷갈리는 증상이 나타나더군요. 예를 들면은 눈이 온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와 알래스카 같다고 하려던 게 어머 여기 에스키모 같다. 전혀 다른 단어인데요. 라고 말하는 실수를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심지어 제 직업은 글을 쓰고 고치는 에디터인데 말이에요.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종전 글은 저를 귀엽게 봐줬죠. 사건을 함께 슬픈 영화를 보러 갔을 때 터져버렸어요. 남자친구는 경상도산 아이로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쫓더군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귀엽기도 했고 아이 같아 보여서 안쓰러웠죠. 남자친구는 영화 끝나고도 여운이 남아 한참을 앉아있었고 우는 모습을 보인 것이 부안할 것 같아서 전 계속 말을 걸었죠. 오빠 아이가 그 장면 나면서 해봤지? 다른 사람들도 막 우는 것 같더라. 그래야 오늘따라 더 슬프네. 너도 많이 웃는다. 저는 웃음에 눈물이 정말 수도꼭이처럼 나왔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 불쌍 그러게 오빠 영화가 너무 슬퍼서 젖꼭지처럼 계속 눈물이 났다니까 그러게 영화가 너무 슬퍼서 젖꼭지처럼 계속 눈물이 났다니까 젖꼭지처럼 라고 했지 뭐예요. 왜 아필 같은 꼭지 중에서도 젖꼭지와 수도꼭지가 섞인 걸까요? 아휴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놀림을 받았고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수도꼭지만 보면 젖꼭지라면 저를 놀리고 그러고 있어요. 진천국은 뒷담이 헷갈려. 뭐가 헷갈려. 김예슬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슬. 참 옛날에 이름을 참 이딴 시골이 예쁘게 잘 졌어요. 그렇죠? 예슬이. 사건은 엄청 비가 많이 오던 날. 저희 집엔 중학생 쌍. 계속 쌍둥이 사연이 오네.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비는 엄청 오고 우산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소주 차갑게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는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길. 당신이 편의점 가서 우산 좀 사와요. 애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싸고 좋은 걸로요. 평소 아버지께서 대충 말을 흘려듣고 응응 알았어 하는 통에 엄마를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10분 후 아버지께서는 우산을 사오셨는데 편의점에서 2만 7천원에 파는 아주 튼튼한 우산을 사오신 거예요. 비싸다. 부부싸움이 곧 시작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우리 모두 긴장하라고 엄마의 말에 기를 기렸어요. 아니 이 양반아 애들 쓰던 우산을 2만 7천원이나 두고 사오면 어떡해. 학교 가서 잃어버리고 올 게 뻔한데 그리고 내가 쌍오 좋은 걸로 사오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아니 도대체 쌍오 좋은 게 뭐여. 내 눈에 이게 제일 좋더구만. 당장 가서 3천원짜리 비닐 우산으로 바꿔요. 알았어. 너 딱 기다려. 내가 사온다. 아버지께서는 잔뜩 흥분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10분 20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내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문 좀 열어. 나 나 나요. 네 아버지다. 내가 문을 열 손이 없어. 문을 열는 순간 저는 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주 큰 박스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 우산이요. 너희들 1년치 우산이다 내가. 그렇습니다. 비 맞으며 우산을 사왔더니 칭찬은커녕 화만 내는 엄마에게 분노한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비닐 우산을 150개를 한꺼번에 사오신 거예요. 다혈질 아버지 때문에 저희는 우산을 잃어버려도 걱정이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걱정 없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자분의 사연인데 익명을 요구해 주셨어요. 제목이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갓난쟁이 육아가 어느 정도 끝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남편이랑 아이들을 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났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신나셨겠죠. 이날만큼은 즐기자 싶어서 새벽까지 신나게 먹고 마시다가 늦은 새벽에 잠이 들었죠. 저도 만취해서 쿨쿨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양쪽 다리를 들었다 놨다. 바지를 내리려다 말다. 너무 무서웠어요. 강도가 들었나? 도둑?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고 자는 척을 하다가 용기 내서 실눈을 떴는데 낯설지 않은 실루엣. 제 옆에서 자던 친구였어요. 어머 경선아 뭐해. 어? 놀라서 엉덩방아를 찌우며 철포덕 주저앉은 친구가 하는 말. 아우 둘째 기저귀 갈아줄 시간이라. 아우 나 기저귀 갈아줄라고 그랬는데 아우 잠결에 내가 여행 온 걸 깜빡게 했어. 아우 미안해. 아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아기 기저귀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가 아니라 저인데요. 아우 제가 잠에서 앉겠으면 나이 마흔에 기저귀 잘 뻔했네요. 하하하하 야 이거는 와 정말 우픈 얘기네요. 아우 진짜 그만큼 예 얼마나 익명으로 보내주신 헬멧 쓴 그녀. 헬멧을 썼다는 건 머리가 어느 정도 작다는 거죠. 꼭 익명으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헬멧이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딸부잣집의 막내입니다. 저는 오늘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둘째 언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익명으로 하라는지 알겠네요. 언니를 고발했네요 여기다가. 참고로 저희 언니는 얼굴도 꿀피부에 꿀자가 들어갔네요. 몸매도 좋지만은 머리는 심한 곱슬머리여서 항상 고민이 많아요. 밖에 나가기 전엔 화장은 10분 걸리는데 차분한 헤어스타일을 만드느라 드라이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남자들에게 인기는 많고요. 날라리 유학생부터 S대 모범생까지 남자친구를 바꿔가며 화려한 선수 실력을 뽐내고 다니죠. 별명도 연애박사예요. 그런데 외모와는 다르게 행동은 좀 많이 이상합니다. 언니는 대학교 시절 멋진 오토바이가 있는 남자친구와 사귀었는데 그런데 언니가 겁이 많아 데이트를 할 때 남자친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언니는 택시를 타고 항상 따로따로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느 날 택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남자친구는 언니를 고셔 오토바이를 태웠고 그때 처음으로 언니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오토바이에 몸을 맡긴 채 신나게 드라이브를 했죠. 즐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언니는 집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본 순간 오토바이 헬멧에 눌려 차분해진 자신의 헤어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 야야야 내 머리 너무 차분하지 않니 이거 사진 찍어야겠어 아 잠깐 어 잠깐 너무 좋아 우와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잠깐 집에 와서도 셀카를 수백 장 찍고 난리를 쳤어요.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언니의 손에는 오토바이 헬멧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는 앞으로 매직 스트레이트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며 큰언니와 저에게 추천을 했죠. 그 저희 언니는 밖에 나가기 전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곧게 차려입고 30분 동안 헬멧을 쓰고 쇼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언니가 차분한 헬멧이 스테를 만드는 30분 동안 우리 집 강아지 두 마리는 언니를 향해 지저대고 난립니다. 마치 도둑놈을 본 듯 심하게 지저대죠. 그래도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끝이 헬멧 스트레이트를 열심히 하고 나가죠. 신청곡은 틴탑에 긴 생머리 그녀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사는 못돼도 부장님이신 아빠는 어거지로 집어넣네요. 건망증이 심한 건지 우리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건지 늘 우리를 섭섭하게 했어요. 한 번은 주말 아침에 몇 달 만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아빠가 남동생에게 아들하고도 오랜만에 아침 밥 먹네 그동안 집에 잘 없던데 너무 친구 집에서 자고 그러지 말아라 아빠 나 군대 갔었어요 존재감이 없네요 또 한 번은 제게 딸은 그 아빠를 닮아서 쌍꺼풀도 찐하고 너무 이뻐 아빠 어 나 20년 동안 없던 쌍꺼풀 얼마 전에 의사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엄마 생신 때 미역국이 밥상에 올라왔어요 에이 나 미역국 안 좋아하는데 다른 거 없어 왜 하필 오늘 미역국이야 엄마는 활국 차오며 그냥 초 드세요 아니 미역국은 생일 때나 먹는 거지 그러죠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제삿날에 먹어요 오늘 제사야? 누구 제사야? 당신 제삿날이요 우리 아빠 진짜 심하시죠 신종원 거미의 기억상실 익명으로 보낸 여자분의 사연이에요 뒤바뀐 상황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제목인데요 며칠 전에 친구와 함께 줄 서서 먹는 맛집에 갔어요 역시 예상대로 줄이 줄이 줄줄이 줄이 소세지 같았죠 특히 공복 상태라 누구 한 명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물어 뜯을 것 같은 그런 예민함 속에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요 뒤로 가세요 그 남자 대답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왜요? 어머 참 기가 막혔어 끼어들기란 주제에 말이 많아 얼른 뒤로 가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들으라고 외쳤죠 예상대로 다들 그 남자를 보고 수근거렸죠 뭐야 뭐야 새치기 한 거야?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왜 저래 저 남자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그중에 조폭같이 생긴 아저씨가 그 남자에게 험상굳게 말했어요 어이 어이 형씨 좋은 말로 할 때 뒤로 가시지 일이 커졌다 일이 커졌어 예? 아 안돼요 저 들어갈래요 으씨 저거 뭐가 이렇게 번뻔해 얼른 뒤로 안 꺼져 겁에 실린 남자는 맨 뒷줄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때 주위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두리번거리며 그 남자에게 외쳤어요 아니 얼른 안 들어와 제가 저 친구가 우리 주방장이여 야 너는 주방장이라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뒤에 가서 줄을 서 있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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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하하 빨리 와서 음식을 받으라 하자 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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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소주를 아주 사랑하죠. 심지어 남편이랑 아주 고급진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면서도 작은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간 적도 있어요. 우와 대박이다 이거. 이해는 해요. 저도 와인 같은 거를 먹고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끙끙 앓다가 지어온 약을 먹으려는데 알약이 너무 커서 넘기기가 힘들더래요. 물 한 컵을 다 마시고도 알약이 넘어가지 않아서 쩔쩔 매고 있었는데 5살 딸아이가 하는 말. 엄마 술 먹을 때처럼 꿀꺽꿀꺽 삼켜 소주라고 생각하고 삼켜 친구는 바로 삼켰습니다. 준영이 형 하나 더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나 지금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데? 짧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연은 사진을 보다가 글쓴이 익명 지인 얘기입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여자친구와 만난 지 3년쯤 됐을 때 됐을 때 여행 겸 인사도 드리려고 제주도 여자친구 집에 갔습니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여친이 가족 앨범을 들고 나왔어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뭔가 어두운 배경의 야경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여친이 멀리서 누군가에게 어깨 동물을 다정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인 듯 싶었습니다. 이참에 점수 좀 따야겠다 싶어서 이건 나래요. 어머님이랑 찍었구나. 자기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이쁜가 했더니 어머님을 꼭 닮았네요. 똑같네 똑같아. 그러자 아버님이 사진을 보시면서 하는 말 아버님 하르방일세 왕왕왕왕왕왕 왕왕왕왕왕왕 아 그게 왕왕왕이구나 아 형 열심히 했는데 사연을 하나도 못 들었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어두운 사람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어깨동물하고 있는 걸 보는데 그게 하르방이었던 거야. 제주도 하르방 어미님이랑 한 게 아니고 하르방 하르방 아 그거 그거 돌하라버지 돌하라버지 제주도에 있는 그 하르방 하르방이랑 이렇게 하고 찍은 거예요. 아 그 내용이었구나. 하르방 얘기였구나.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우리가 중간에 너무 큰 위기가 있어가지고요. 죄송해요 나 이거 이제 안 읽은데 은퇴스 은퇴스 와 나 솔직히 해서 나도 하다가 이런 말이 여기있어 난 몰라 했는데 나도 솔직히 치근탐 나갖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와 SBS 전국적으로 컴퓨터를 몇 명이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다들 지금 아 죄송해요 부딪히셔갖고 아 죄송해요 이를 아무도 못 들으셨어요 아 이게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막 폭영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이렇게 헷갈리셨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 미안한 게 저는 읽을 때 이제 이제 영어를 읽으면 읽으면서 내가 뭘 읽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 읽을 때 동시에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읽은 다음에 내가 번역하면서 아 이거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형 생각에 있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안을 뱃속에 집어넣으래 뱃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거 눌러 사고로 그렇게 돼 일부러 뱃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사고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짜내 이런 게 아니고 기차 타면 팔던 그 가 뭐야 그 뭔지 방암 있지 방암만 이거 짜서 그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오주리 씨께서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다시 느끼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우리 딸 못 들어 방어 들을게요 Here we go 와 진짜 미안해 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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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하나 denen 뱃속에 train 뱃속이 텀 감소비 가 고현 씻